네 반갑습니다 투자를 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투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투기를 시작하죠 누구 말을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대체로 이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식 쉬워 보이잖아요 주식 같은 거 뭐 경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듯이 돈 놓고 돈 먹기 같잖아요 그쵸 사실은 다 갬블로 시작하는 건데 투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투기로 시작하거든요 투기는 본능적인 거고 투자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쵸 기껏히 아마 기술적인 부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습득하는 정도고 책 몇 권 읽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수준이니까 어떠한 경험도 없이 그것은 마치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불에다 뜨거운 불에다 담갔다가 담금질하는 거 보면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거 보고 자기도 에스칼리벌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투자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은 에스칼리벌을 만드는 장인의 영역이고 반복적인 영역이고 경험의 영역인데 대부분은 그런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인 갬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갬블로 가서 투자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갬블로 시작했습니다 금융공학을 공부했지만 그건 수수료 장사고 투자하고 하도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고파는 갬블링을 시작했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그러다가 투자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 실제로 투자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만에 하나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만에 하나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처음부터 투자로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패밀리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평생 경험 한 번 못 해보신 분들인데 저하고 처음 하면서부터 투자로 시작해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투자였던 거죠 그건 이제 투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다행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투자를 하면 아들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갬블를 하면 아들도 갬블를 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투자를 하면 아버지가 투자를 하고 아들이 투자를 하고 손자가 투자를 하면서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버크셔 헤드웨이라는 가문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런 가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옆집 아저씨 얘기 듣고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 따라다니다거나 증권사 무슨 설명회 같은 데 가서 얼치기로 들어갔다가 영업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험 가입하듯이 그렇죠? 무슨 증권사 갔다가 설명 듣고 펀드 가입하고 오고 펀드가 자기 돈을 벌어줄 거라고 착각하는데 떨어지면 다 해지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투자 투기로 시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바닥 자체가 투기니까 투자자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제가 성향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부터 투자자를 만나서 투기를 아예 안 하고 투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확률이 99%예요 그런데 투기로 시작해서 투자로 가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삶 자체에 어떤 이치를 깨우치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근본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서 이것이 투자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마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이것이 과연 지금 순리에 맞는 것인지 조화로운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의로운 것인지 그런 다양한 어떤 도와 덕에 대한 어떤 근본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만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것 같고 갬블도 안 하는 것 같고 잘 살던 사람들도 투기에 한번 빠져서 강원랜드 가듯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중 주식판에서는 개미라고 하죠 개인이 아니에요 개미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돈을 버는 거고 개미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개인은 단독적인 존재들 독립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중에서 개인으로 가는 과정 그게 투자예요 여러분들 전문가에서 장인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전문가에서 또 못되고 전문가를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대중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투기판에서 남 좋은 일만 하다가 평생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인생을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투자를 할 생각을 투자자가 되어야 되려면 일단 투자자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투자자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라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여러분들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투자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절대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불행의 씨앗들을 자꾸 만들어가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좋은 것, 좋아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 좋은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자꾸 사고 팔면 영혼이 탈탈 털려요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여러분 신경세가 걸리고 나중에는 무슨 명현현상이 온다고 그러고 이명현상이 온다고 그러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그러고 두통을 호소하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와요 이 주식판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로 이 주식시장 때문에 제가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무슨 뭐 병적인 요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기를 할 때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뜨겁고 그리고 좀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계산기가 돌아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 10년 동안을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던 거예요 김광석 씨의 노래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투자 자체는 행복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또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는 과정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굉장히 밝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밝아요 투기꾼들은 어둡습니다 마치 담배 자욱한 어떤 투기판의 어떤 그런 장소처럼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투자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밝아요 밝고 좋습니다 그런 행복한 과정의 투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이 시장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의 어떤 원칙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픈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투자를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남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내 원칙대로 그 원칙의 흔들림 없이 깃발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람이 불어서도 아니에요 깃발이 살아있어서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 원칙이 딱 견고하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은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산시장이에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를 올려도 부동산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치 이상의 버블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자산의 이치예요 그건 자산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이치를 깨우치고 나면은 우리가 내 탐욕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다가 맞거나 비싼 IPO 주식을 카카오처럼 사가지고 된통을 얻어맞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당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자와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정확한 원칙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 어떤 그런 기치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책임과 자기 자신이 함께 좋은 어떤 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하루하루 이 짧은 인생에 그 간극을 메워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답시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불행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건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 때려 치워야 되는 겁니다 걷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뭔가를 할 때 자꾸 이 좋은 세상에서 지금처럼 여러분들 풍요로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맷돌을 짊어지고 바닷가로 뛰어드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짓을 해선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패밀리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내년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내년에 내가 이 돈을 써야 된다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기도 뭐 하는데 내가 이 1억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투자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투기만이 기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언제까지 돈 벌어야 돼 그쵸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하는 거예요 빠르잖아요 그렇지만 투자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투기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1억을 놀리지 않는 1년 동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라는 건 계속 순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억 정도를 1억을 다 투자를 해서 내가 1억이 1년 동안 무슨 극단적인 경우에는 반토막 날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시장이라는 건 간단한 간단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최대 최대 위험치를 내가 계산해 보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몇 십 프로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1억이라는 돈을 다 집어넣었을 때는 그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당장 써야 되는 돈인데 뭐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쵸 뭐 큰 돈이 비즈니스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 대신 이제 1억은 다 아니더라도 내가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몇 십 프로의 어떤 변동성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내 수용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수용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 3천만 원 정도를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단기적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내가 1년 동안 가는 곳에서 내가 수익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기대치는 가질 수 있어요 이건 투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1년 동안 올라가겠다고 누구 말 듣고 퇴직금을 갖다 꼬라박인다거나 그것도 한 종목에다가 한 기업에다가 그러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건 100% 투기죠 그쵸 하지만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것을 운용하고 싶다 운용의 미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한 2, 3천만 원 정도 거기서 내가 2, 30% 정도는 내가 밀려도 큰 내가 타격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2, 3천만 원 정도는 내가 그것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한 기업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한 10개 정도 짜서 내가 한번 그때까지 가보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세가 좀 나면은 여러분들 시세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그쵸 웬만한 시장에서는 그럼 거기서 내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이게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논리적인 사고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넓게 생각했을 때 내가 평화롭고 행복해 갈 수 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손으로 툭 쳐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몽둥이로 후려쳐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몽둥이로 후려쳐도 괜찮을 만큼의 몸집을 만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걸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언제까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맷집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맷집을 기르는데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 시간을 소요했어요 투여했다고요 한마디로 감정에 대한 맷집, 사람 사이에 대한 맷집, 투자에 대한 맷집 그 맷집을 길러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 내 그릇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내가 바라는 만큼 그 맷집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을 바라고 이만큼을 갖고 싶은데 이만큼의 맷집 가지고 바란다는 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나를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릇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즈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버리면 시장의 변동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가지고 1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2,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반드시 과욕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멘토가 그것을 컨트롤을 해주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픈 건 투자가 아닙니다 아픈 건 투자가 아니에요 아프니까 젊음이 아니에요 젊음도 얼마든지 햇빛 찬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저도 2, 30대를 방황 속에서 살았지만 그 방황은 저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주었고 그 방황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저를 고급스럽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과정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삶의 어떤 빛을 보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황은 절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픈 건 젊음이 아니에요 젊음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비전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연단해 가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투자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더라도 잘 새겨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해서 투기를 시작해서 투자로 갈 수 있는 훨씬 더 큰 여러분들 힘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